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외인 기관이 좀 많이 팔아됐죠. 팔아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셀트리움 그룹은 호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호재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신안쪽에서 셀트리움 그룹을 아주 집중적으로 주가 상승을 막아대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뭐 이거는 주가 조작이 완전히 뭐 금감원 이런 부분들 우리 편이다. 마치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것처럼 거의 뭐 주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주작질은 결국은 이 기업이 계속해서 실적을 만들어가고 성장을 해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재가치를 찾아가게 되어있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좀 보이는 이유가 오늘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보면은 셀트리원도 48,000 케어도 48,000 제약도 48,000주를 매도한 걸로 나옵니다. 거의 그냥 뭐 맞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기가 막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거의 뭐 셀트리온 주가를 완전히 주작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셀트리온에 갈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루.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이 한주사기운동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보이는 게 이 호카창을 보고 있으면 1,1,1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기에도 인증하시는 분들 계속 참여 몇 주 샀다 몇 주 샀다 쭉 달리고 있죠. 자 그런 분들 크게 정말로 크게 대박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이 셀트리온은 중장기 투자 할 만한 가치가 있죠. 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매도와 완전히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뭐 4만8천주 매도가 나왔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매동이 좀 이상합니다. UBS에서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4만8천 매도로 나오죠. 자 이제 한번 좀 보시면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매동이 좀 이상이 생겼는지 아무튼 좀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보시면 외국인이 4만8천 매도 나왔죠. 이게 헬스케어입니다. 이게 헬스케어 기관이 많이 했죠. 금융투자가 많이 던졌죠. 6만5천. 그러나 연계금이 5만5천주 들어왔습니다. 외인이 4만8천 던졌죠. 이거 지금 외인이 던졌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헬스케어는 UBS가 7만주 나왔죠. 6만9천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신안하고 삼성 이렇게 합치면 이 두 개 해가지고 신안이겠죠. 신안 3만5천. 여기하고 하면은 한 6만8천 정도 되죠. 6만8천. UBS하고 이렇게 하면은 만가이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매도가 4만8천이 나오고 있죠. 연계금 5만5천 들어왔고. 지금 보면 연계금 들은 게 아마 한국투자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시는데. 아무튼 지금 좀 이상합니다. UBS에서 6만9천이나 가죠. 이거는 지금 공매 상환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외인이 4만8천 잡혔죠. 셀틴도 4만8천이죠. 마치 뭐 이거 장난하듯이 우리가 주가 조작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금감은 철저하게 셀티른급 조사를 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조사해서 콩밥 먹여야 됩니다. 기관은 3만5천주 매도죠. 연계금이 또 7만7천주 매도에 금융투자가 3만8천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시장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좀 팔았죠. 6천억에 1,4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도 4만8천이죠. 희한하죠. 이거 보면 오늘. 이 작정하고 외국인들이 4만8천으로 완전 맞춘 것처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어떻게 이것도 희한하게 신안이 다 끼어있죠. 신안이 다 끼어있습니다. 신안이 끼어있고 CS 매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다 4만8천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은 한 3천주 들어왔죠. 셀티른 제약은 400원 정도 상승했고. 헬스케어도 일단 500원 상승했죠. 지금 이 UBS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일단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셀티른은 오늘 집중적으로 개인투자자들 한주사기원도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개인이 한 8만2천 매수 들어왔고. 외인기관이 4만8천에 3만5천 매도가 나왔죠.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셀티른의 주적은 신안입니다. 신안. 신안이 3만5천 계속 던져댔죠. 신안. 신안하고 이베스트에서 던져댔죠. 이베스트. 신안하고 이베스트. 지금 여기가 아니고 셀티른. 이베스트죠. 이베스트 2만. 신안 3만5천. 이거 해가지고 외인으로 잡히는데. 참으로 좀 이상하죠. 외국인이 신안하고 이베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느냐. 신안을 통해서는 매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맨날 잡히니까. 근데 좀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이 신안은. 이런 모습이고. 지금 셀티른 공매도는 얼마 안 나옵니다. 워낙에 바닷고네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쉽게 나오지 못하겠죠. 3만주 정도 공매도가 나왔는데. 신안에서 저렇게 매도가 많이 나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로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정말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뭐. 신안은행 거를 무차비해서 가져갔는지. 그거는 뭐 안 보니까. 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알 길이 없습니다. 무차비인지 뭔지.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이고. 공매도는 많이 못 나오죠. 지금.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불법 공매도. 이런 거 하면 몰래 이렇게 팔아 주가 조작해가지고. 다시 사갖고. 이런 건 할 수 있지 몰라도.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에는. 너무나 지금. 호재가 만발하는 상태에. 실적 좋고. 모든 게 다 좋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매도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참으로 이상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죠. 너무나 지금 낮은 가격에서.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상당히 이상하죠. 자세히 드리면 헬스케어도. 헬스케어는 9만4천주 공매가 나왔습니다. 9만4천 공매가 나왔는데. 지금 UBS에서는 많이 샀죠.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업팅룰 예외가. 6만2천주가 나왔죠. 이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업팅룰 예외가 6만2천. 이거는 지금 헬스케어. 시장 조성자들이 이렇게 던졌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불법이죠. 이거 잡아내야 되죠. 6만2천이면. 이거 정말로 이상합니다. 셀트리온은 업팅룰 예외가 8천 이 정도 나왔는데. 제약을 보면은. 업팅 예외가 2천. 업팅 적용이 3만3천. 3만5천주가 나왔죠. 자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예외로 해서 공매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혹시 공매를 갚았다는 이런 건지. 잘 알기가 좀 어렵죠. 이 6만2천주가 업팅룰 예외인데. 헬스케어는 조금 이상하게 계산이. 이 UBS 쪽인가 조금 희한합니다. 이게 보면. 아무튼 지금 요러한 집계가 됐죠. 그래서 공매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셀트리온은.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업팅룰 예외 공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업팅 예외면 그냥 갖다 밑으로 때렸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도 주가는 강한 모습을 보였죠. 0.4% 지금 상승 추세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 지금 코스피가 0.6% 하락에. 코스닥 0.4% 하락을 했는데. 지금.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 코스피 좀 많이 눌러댔죠. 많이 눌러대면서 요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주들.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셀트리온. 상당히 많이 지금 밀리고 있죠. 천원입니까. 많이 밀린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상당히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 쪽에서 완전히 주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 뺏어와야 되죠. 계속해서 뺏어오면 그 뿐입니다. 어차피 얘가 갈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